자 지금부터 택경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경을 하는 사람으로서 택경꾼이라는 칭호를 얻는다는 게 가장 꿈이라는 게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로페셔널한 자격을 취득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심사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정체성이 될 것 같습니다. 미친놈 미친놈 1, 2, 3, 4, 3, 4, 5, 6, 7, 8, 8, 9, 9, 10 10, 10, 11, 11, 12 12 13 11, 12 13 13 13 14 14 14 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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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한 걸어. 이까! 이까! 자, 상황이 되네. 위! 이까! 올라가! 오케이. 자, 3초 안에 넘겨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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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ighth.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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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ㅡ. 안녕하세요. 오케이. 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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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